강하게 돌렸어요 중견수가 빠르게 뒤로이동 그리고 타고는 메스를 넘어갔어요 전이산 지금 팀의 기대치를 지금 이런걸 바라는 거잖아요 전이산 선수에게 자 연장 11회 그 기대감을 충족했던 전이산의 시즌 첫번째 홈런이 터졌습니다 이러니 기대를 팀에서 안할 수가 없는거에요 역시 전이산이네 팀으로 가운드 담장을 넘겨버리는 본인의 시즌 첫번째 홈런을 오승환 상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한 점에 더 리드를 다시 가져가게 되는 SSG 랜더스입니다 본인이 이제 포커볼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이지영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안타 경기 3안타 경기 지금 체인지업인데 지금 무릎 이용해주면서 워낙 힘이 좋은 선수잖아요 정말 뭐 네 그래서 앞에서만 맞으면 좋은 타고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항상 얘기를 코칭스태프 하는데 네 지금 그 타고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elf 감사합니다.